눈이 매우 편한점 저의 홍보공사 눈이 매우 편한점 정신에 따라서 마늘에 먹기 좋은 곳 이곳은 매우 편한 아이콜 되게 알차게 있다 너가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이곳은 매우 편한점 숙소용 바삭하니 하나가 더 편한점 뭐 있는거야? 버스에 있는건가? 이게 실패 잘했다 한참 뒤 쇼핑 우리 더럽게 먹는거 아니지? 그러니까 귀엽다 소리가 이게 하고 싶은 cos 아. 아. 이거 봐서 찍을게요. 이렇게 헨벳と 부를 수 있어서 일단 여기만 뭐 하실까요? 조금부터 포시들도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